데뷔 20년차 대한민국 완수배우 하지원씨가 1년여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세월은 흘러도 한결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하지원씨.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.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밤을 새도 피부가 꿀팁. 드라마 현장에서 세수를 하고 출발해요. 휴게소에서도 하고요. 엄청 많이 세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.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. 밤샘 촬영에도 꿀피부를 자랑하는 하지원씨.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. 5분만요 5분만요. 5분만요. 상큼발랄. 하지만 지는 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승부욕은 갑. 내숭제로 털털려 오하나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. 새 남친인 척 해줄게. 17년 동안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오하나 곁을 지키고 있는 남자 사람 최원혁은 헌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이진욱씨가 맡았는데요.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연애 불가 상태로 지내온 두 남녀의 아슬아슬 미묘한 감정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연애 세포를 깨워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 강해서? 안착해서? 재수가 없어? 막? 막?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거라니까요. 저 말씀이세요? 내가 차이는 건 너 때문이라고 이 그지 같은 놈아! 하지원과 이진욱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27일 토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